도깨비볼 운명학 연구소 우선 첫번째 주역점사 영상을 3개월정도 운영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유료회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12월 연말에 작은 공지를 한번 올렸었고요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제가 그분 닉네임을 꼬마님이라고 호칭을 칭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선 받은 질문에 대해서 주역점으로 한번 정갈하게 점사를 쳐볼텐데 제가 주역을 해석하는 방식은 사실 깊지도 않고 아주 거칠게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참고해주시고 주역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나쁜 얘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표현들도 굉장히 지혜롭게 해석을 해주는 매력이 있어요 자 그럼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꼬마님께서 제게 댓글로 주셨던 질문입니다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그간 관계가 즉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사실 그 인연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 또 보고 싶지 않았던 바닥까지 상처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 인연들은 현재 단절이 된 상태인데 용기를 조금 내어서 이번에 그 인연들과 다시 재회를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그 질문의 포인트였어요 자 그럼 집중을 좀 하고 이제 주역점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역점이 나온 상태고요 화면에 보이도록 제가 조금 주사위를 옮겨볼게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여기 종이가 지금 이제 마련되서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검정색을 위로 두고요 이제 붉은색을 아래로 두고 이렇게 변화된 걸 보는데 방법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주역을 보는 게 이제 따로따로 던져서 얼만큼 많이 변했냐 이렇게 보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변화된 걸 보고 어떤 개로 변했냐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 우선은 바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위께는 산이 나왔습니다 바람이고요 흘러가는 바람 바람은 불어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산 산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방향 자체가 큰 양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변했네요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거든요 순서가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주사위의 점사예요 이게 이제 아래에서부터 총 6개가 있는데 두 번째 효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변한 상태예요 여러분들께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역 아이칭 타로를 지금 빌려왔어요 바람이 산 위에서 불어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고 산에서부터 위에 바람을 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순순하게 천천히 하나씩 쌓아 나간다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즉 꼬마님의 그 상황을 보자면 좋지 않게 헤어진 인연들이고 단절된 인연이라고 하셨지만 현재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있지 않았나 큰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큰 터닝 포인트를 하나 지금 잡으신 셈이고 본인의 그 아프락사스의 마치 그 데미안에 나오는 아프락사스의 알 껍질을 깨는 것과 같이 순하게 내 인생에 유순하게 적응하고 순응하는 단계의 첫 발이 아닌가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아직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 산에 지금 끝 봉우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위를 향해서 아주 힘겹게 지금 알 껍질을 깨는 상태거든요 지금 괴를 보시면 아래에서 지금 두 개가 끊어져 있는 음에서 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변한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둘 다 산이 없어지고 바람으로 변한 상황이고요 유순해지고 발전을 뜻하는 괴로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화면에서 첫 번째 나온 괴를 아주 옛날에 나왔던 동파역전이라고 하는 해석본이 있어요 해석본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람 아래에 이렇게 산이 머무는 점사의 두 번째 효의 변화를 해석을 찾아가 보면 그대로 읽어 볼게요 큰 기러기가 천천히 너럭바위로 나아간다 먹고 마시며 즐긴다 길하다 길하다 상전에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글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여기 보시면 큰 기러기가 천천히 너럭바위로 나아간다 먹고 마시며 즐긴다 길하다 아주 좋다 상전에 말을 했다 큰 기러기가 천천히 너럭바위에 나아가면 단지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게 삼천년 정도 더 오래될 수도 있는데 삼천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사실 당연하거든요 저도 참 어려운데 그냥 한번 읽어보면 두 번째 효의 변화가 있는 것은 큰 기러기가 물에 있다는 뜻이다 가까이에는 세 번째 효를 만나게 되고 멀리서는 다섯 번째 효를 만나게 됩니까 그 뜻을 얻지 못하는 게 없으므로 더욱 믿을 수 있는 자를 선택을 해서 따른다 두 번째 효가 세 번째 효를 따른다면 비록 가깝지만 믿기는 어렵다 그것이 다섯 번째 효를 따르면 비록 멀지만 믿을 수 있다 두 가지의 양효는 즉 드러난 볕은 모두 육지가 된다 육지에 있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어서 편안한 것은 너럭바위이다 다섯 번째 효를 너럭바위라고 부른다 두 번째 효가 이 다섯 번째 효를 믿을 수 있다고 알아서 세 번째 효에게 점진하지 않고 다섯 번째 효에게 점진을 한다면 먹고 또 즐기게 된다 이와 같이 간간은 즐긴다는 뜻이다 소포는 단지 배만 부른 것을 말한다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이 이 즐거움과 같겠는가 어찌 다섯 번째 효를 믿기에 족한 것이 헛된 배부름 때문이겠는가 만약 단지 배만 부르기 바랄 뿐이라면 세 번째 효라도 따를 만하다 참으로 세 번째 효를 따른다면 먹고 마시는 것을 아직 마치지 않았을 때 근심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기 때문에 풀이는 여기서 끝이 난 것 같아요 우선은 두 번째 효의 뜻 자체가 너럭바위를 계속 언급을 한 것 봐서는 현재 상황에서 변한 것 자체가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인연들을 찾는 것은 흉한 결과를 불러오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 뜻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처음 교회 뜻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점개는 여자가 출가함이 길하다 올바름이 이롭다 차례대로 해석을 해서 그 중에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크게 거스르지 않고 그리고 움직였을 때 궁하지 않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관망함이 있은 뒤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하는 것이 손이풍이 되는 것이고 바람이 두 개로 겹쳐서 불어오는 것인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변에서 마지막 괴가 바람이 두 개 겹쳐져 있던 이 부분이거든요 이 괴데 여기도 해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을 저희가 손이라고 해요 출발하는 소괴가 이 손괴는 작은 것이 성장한 것이다 나아갈 바가 있는 것이 이롭다 좋다 대인을 만남이 이롭다 제가 처음에 해석한 것과 같아요 즉 꼬마님의 처음 주셨던 이 질문 지금 꼬마님이라고 부르는 이분 중고등학교 때 떠나간 인연들 당연히 제외를 해도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이 과정 이 단절된 인연들과 다시 어찌 됐던 만남으로 인해서 군자는 조화를 하지 동화하지 않는다 즉 그들에게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의 실속을 지키고 그들도 그들의 실속을 지켜서 조화롭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다시 한번 괴를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쌓아가는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움직임일 것이고 그리고 유순하게 그들과 나는 나를 그리고 상대방 친구들은 친구들의 마음을 지키면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그걸로써 화해를 청하게 되는 만남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부족한 해석이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제 공지 보시면 댓글로 세 분까지 제가 받아서 3월까지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